안녕하세요. 지리산 산야초학교 백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배암차적이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배암차적 이라고 하면은 잘 못 알아듣고 곰보 배추라고 하면은 잘 알아듣습니다. 생긴 모양이 잎이 곰보처럼 울룩불룩하게 생겼다고 해서 이제 곰보 배추라 그런 이름이 붙었고요. 양명은 한겨울에도 잎이 보라색으로 변해가 땅바닥에 딱 붙어서 겨울을 난다고 해서 설겐초라고 하기도 하고 또 과동청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맛은 맵고 쓰고 성질은 평한 약초입니다. 특징은 이제 쏴 하면서 비릿한 비린냄새가 나는 것이 특징인데 이것도 이제 어릴 때 모습하고 번식을 하기 위해서 꽃을 피우기 위해서 이제 꽃대를 올리기 시작하면은 잎 모양이 완전히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어릴 때 아주 어릴 때 모습하고 지금 이 시기에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은 이 시기에 잎모습이 틀려서 구분을 못하는 분들도 가끔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예전에는 이걸 이제 잡초치급 해가지고 뭐 논두렁 같은데 밧둑 같은데 있으면 캐서 버리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제 이게 약이 좋다는 언론을 통해서 또는 인터넷을 통해서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많이 캐가 버리고 그리고 이제 자연에서는 보기가 힘들어지니까 지금은 이제 약용 목적으로 대량으로 재배를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곰보배추를 약용을 한 기록에 보면은 이제 연암 박지원 선생님이 쓴 열하일기의 금요소초편이라는 책에 보면은 치질치료에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이 곰보배추를 가지고 치질치료하는 방법을 기록을 해 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뭐 자궁출혈이라든가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현료 또 배에 물이 차서 배가 빵빵하게 부풀어 오르는 복수 또 타박상 또 가래를 사기는 거담작용 또 이질 또 잇몸이 쑤시고 아프고 이가 솟구치고 할 때 그때 치통에 약으로 쓰고 또 편도선염 유선염 파상풍 기간지염 천식 가래 등에 약으로 씁니다. 이 곰보배추를 갖다 약으로 쓰게 된 재밌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는데 옛날 경북 예천 지방에 권시성을 가진 할아버지가 살고 계셨대요. 그런데 이제 그 할아버지는 뭐 해소천식 기침 치료하는 데는 똑부러지는 처방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그 할아버지가 판매하는 막걸리를 사서 마시면 해소천식과 기침이 뚝 떨어지는 그런 효과를 봤다고 그럽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궁금해서 그 할아버지가 막걸리 담그는 약초 재료가 뭔지 이제 따라 나서 가지고 알아봤더니 이 할아버지가 논뚜렁이에서 자생하고 있는 곰보배추를 캐다가 그걸 삶아서 그 삶은 물에다가 고두밥과 누룩을 넣어서 막걸리를 담고 그래서 그 막걸리를 아주 비싼 가격에 팔았는데 어쨌든 그 막걸리만 마시고 나면 사람들이 전부 다 해소천식 기침이 완치가 되는 그런 효과를 봤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근시성의 할아버지는 해소천식 기침 외에도 여성의 냉증, 생리통, 자궁염증 등 여러 가지 병에 약으로 쓰면서 효과를 보니까 이 약초 이름을 만뱅초라고 불렀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만뱅초라고 하는 것은 사실 높은 산에 살고 있는 나무를 만뱅초라고 하는 약나무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뱅초라고 하면 또 곰보배초하고 진짜 고산에서 살고 있는 나무인 만뱅초하고 헷갈릴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제 이 곰보배초를 그 할아버지는 만뱅초라 부르면서 만가지 병에 잘 듣는다고 그렇게 만뱅초라고 불렀다고 그래요. 이제 이게 곰보배추도 이제 이렇게 꽃대를 올리기 전 겨울에 잎이 보라색으로 변해가지고 땅바닥에 딱 붙어서 로제트 형태로 자라고 있다가 이제 따뜻한 봄기운이 돌기 시작하면 이제 초록색으로 변하면서 키를 키우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뿌리까지 캐가지고 겉절이로 묻혀 먹거나 또 김치를 담아 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쏴 하면서 비릿한 냄새가 싫으신 분들은 그 양념을 조금 단맛이라든가 그런 강한 맛을 조금 더 추가를 해서 김치를 담그고 또 이제 몇 개월 숙성되면 숙성되는 과정에 비릿한 냄새가 없어지고 그런 곰보배추 김치를 반찬으로 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흔히 곰보배추라고 부르는 배암차저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